출항 준비한다고 벌써부터 출항 준비 하시네 마을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여기 물린 섬 하나 보이네 도착 현장에 도착해서 품을 놓습니다 파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파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도착해서 체비를 갑니다 오는 찹쌀에 김치, 고춧가루의 근처에 양념이 젖은 흙을 도착했습니다 양념이 젖은 흙은 물을 갖고 있습니다 트라이크는 흙은 물을 받습니다 이제 손을 맞춰서 뺀기고 기둥줄은 불고임밤입니다. 불고임밤입니다. 기본과임밤이 사용되었습니다. 불고임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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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로 올라왔구나 와 이거 참치급이야 참치급 와 이만큼은 50cm급 모듬업이다 사진박스가 있네 이야 가득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팔찌닭 샤넬 왔다 오재먹으러 왔다 오늘 내 주세, 내 쪽도 걸어 좀 더 내 쪽도 걸어 좀 더 내 쪽도 걸어 뭐지? 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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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은 10m에 기록이 많아요 많은데, 입지가 고등어, 삼치, 팔찌, 오징어 뭐, 네 종류가, 종류가 네 종류네 요거래라고 또 뭐가 올라왔냐 오징어 오징어는 Nun 날씨가 너무 오래 놨두면 오징어가 다 빨아 낙목 오늘은 신 Ginger Howl 희한한거 희한한거지 all 다 먹었습니다. 맛있는 먹있데. 크다. 꼴락끝리인데도. 전철났데. 이야 이거 희한한 먹있데. 오늘 매일 희한한 먹있데 다 잡습니다. 이야 마다가 다양하게. 이야 이거 희한하게. 뺄기도 안보여. 이야 청년은. 참치야. 모르고야. 모지고야. 왔구나. 이상한 고기 왔구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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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고등어가 올라옵니다. 고등어가 사이즈가 50가만 원입니다. 고등어. 엥단지 spreadshesan. 아하 하하하하. 로이 mot하자 이리와. 다행히. 나이. 바로 로아 JRIoks 잘할 것이다. 아하 52. 아하. 더블 차량트럭. 추아ieu 모든ER 일반적인 보다 자 mieć 도gun萬aja. 저 던김에 던진 김에 바닷바닷하러 왔어 트리트가 오늘 골고루 잡으세요 아멘